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합격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량과 유량은 유량을 구할 때는 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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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적 호박이 뭐다 속도다 이렇게 하고요 단면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자 수압과 수도의 관계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거기 보면은 수압은 수도와 비례한다 수압은 수도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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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만약에 10m만큼 들어간다면은 이때 압력은 1기압이 걸립니다 얼마요 1기압 그러니까 기압하고 미터는 얼마 10분의 1관계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수압은 수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수압은 물의 높이 수압은 물의 높이 물이 h2호죠 물의 높이에 비례한다 물이 10m만큼 들어가면 이때 압력이 얼마다 1기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의 압력은 담겨지는 땡클의 이미의 면적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수압이 1기압이다 이런 쪽으로 수들은 얼마일까요 수압이 1기압이면 이런 쪽은 얼마죠 10m의 h2호죠 10m의 h2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m는 몇 m죠 10m는 몇 m죠 10m는 10m 곱하기 1m는 100cm가 100mm가 또다시겠죠 그럼 얼마야 될까요? 1시 백천만 즉 1기압은 1시 백천만 mm h2호가 되죠 그래서 3번은 20이라 했으니까 잘못됐죠 얼마로 해야 되죠? 만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4번이 문제인데 이 4번이 조금 진취적인 문제 진보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4번 볼까요 4번 4번을 보시면 4번에요 뭐라 그랬나요 안찌림이 20cm다 안찌림이 20cm입니다 그러니까 직경 D가 얼마 20cm다 그랬어요 20cm 그 다음에 수평간에 물이 같이 차있다 이때 물이 흐르지 않을 때의 압력은 4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직경이 얼마다 하겠어요 지금 20cm라고 했어요 20cm가 얼마인가요 0.2m죠 그런데 이때 압력이 P가 얼마다 압력이 P가 얼마 4기압이라고 했어요 4기압 4기압 4기압이다 흐르지 않을 때요 흐르지 않을 때가 4기압이다 그런데 흐를 때가 얼마 3.4기압이다 그럼 흐를 때가 3.4 빼면 되겠죠 3.4기압을 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차가 0.6기압이 되겠죠 0.6기압이요 0.6기압 이해 되시죠 0.6기압입니다 그럼 이때 유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유량 Q는 얼마가 될까요 Q는 얼마가 될까요 Q는 얼마가 될까요 유량 Q는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단면적이 얼마죠 그래서 단면적이 얼마죠 샤분의 3.1샤 곱하기 직경 T가 얼마죠 0.2 0.2 D자승이니까 4분의 파이 D자승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V는 이때 V는 루트 2GH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V는 루트 2GH G가 중력가속도에요 9.8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가 9.8 이거든요 H가 높이입니다 아까 6기압은 얼마인가요 6기압은 여기서는 6m죠 6m 그렇죠 6m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 수겠죠 그래서 0.6에다가 0.6에다가 곱하기 0.6이 결과적으로 6m죠 즉 이 말은 0.6 곱하기 얼마에요 0.6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되냐면 0.3,4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V는 루트 2GH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로 낸 게 싫어요 V는 루트 2GH 15번입니다 안치름이 얼마죠 안치름이 100mm인가요 안치름 T가 100mm 안치름 T가 100mm입니다 안치름 T가 100mm 안치름 T가 100mm 100mm가 얼마죠 100mm가 얼마죠 10cm 100mm가 얼마죠 10cm이고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m인가요 0.1m가 되겠죠 알겠죠 안치름 T가 100mm다 관속을 몇 초 2m 속도로 물이 흐른다 얼마 몇 초 V가 얼마 2m per sec 속도로 흐른다 그러죠 흐른다 이때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유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 초당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Q는 AV이니까 A가 얼마죠 4분의 파이 D자승이 얼마죠 0.1의 자승 속도 V가 2인데 초당이죠 시간당이면 얼마를 곱해야 되겠죠 36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60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단면적이고 이해가 속도인데 초당일 수당을 뭘로 시간당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네요 죄송해요 2.5네요 2.5 나온 값이 얼마 나옵니까 70.69가 나오네요 70.69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6번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5cm다 같은 문제인데 같은 문제니까 6번은 생략할까요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럼 또 6번이요 6번 6번이 지름이 T가 얼마죠 D가 25cm다 25cm이 얼마죠 0.25m죠 0.25m 0.25m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 Q가 얼마죠 Q가 0.4m 3승퍼 단위가 세그러져졌네요 유속은 얼마가 되냐 유속 V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Q는 A,V Q는 4분의 파이 D자승 V인데 Q값이 0.4로 나왔고 루트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T가 얼마죠 직경 T가 0.25m 자승 곱하기 V죠 그럼 뭐죠 V는 V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V는 파이 곱하기 0.25m 자승 곱하기 V분의 0.4 곱하기 4죠 0.0 이렇게 양변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됩니까 나온 값이 약 8.15m가 나왔네요 이렇게 했어요 7번까지 풀었습니다 포인트는 뭐죠 핵심은 Q는 A,V 즉 유량은 단면적분의 속도다 단면적 곱하기 속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장에 3 2 2 1 3